그래서 얘를 그 부위에 이틀 동안 딱 사용을 해줬어요. 근데 확실히 조금 그 부위에 트러블이 잠잠해진 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원하는 제품 하나 골라서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스만입니다. 오늘 드디어 여러분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던 여드름에 좋은 기초화전품 라인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드름에 좋은 기초화전품이라고 하면 조금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저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의 조건일 텐데 일단은 여드름에 좋은 성분들이 좀 그래도 고함량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의 성분이나 알러지 유발 성분이 가능한 것만 빠져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 불필요한 유분이 들어가 있으면 폭넓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냥 누가 썼는데 효과가 좋다더라 보다는 훨씬 객관적이고 여러분이 여드름에 좋다 하는 화장품 찾으실 때 확실히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요청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저도 좀 찾기도 하고 그리고 막 브랜드들에서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뭔가 여드름 화장품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도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그렇게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요 아이샤드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AC 컨트롤 라인 제품들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을 딱 들어맞으면 물론이고 가성비까지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서 오늘 브랜드 협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 여드름에 좋은 티트리, 어성초, 병풀 추출물이 고함량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 라인에 이 네 가지 제품 전부 주의성분, 알러지 유발 성분, 빵입니다. 게다가 정말 좀 불필요한 유분감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기름기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AC 컨트롤 라인에 토너, 에센스, 세럼, 스파크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정말 좀 이거 여드름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이샤드 측에 아 이거 좀 이벤트가 몇 개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제품들 소개 들어보시고 난 이걸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제품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총 10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제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드름으로 난 좀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품 소개 잘 들어주시고 이벤트 꼭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여러분 내추럴 AC 컨트롤 바하 토너 제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분감이 굉장히 가득한 그런 토너 제품인데 여드름을 진정시켜주는 티트리 병풀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성 피부 각질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인 바하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토너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집에 화장솜이 없다 하시는 분은 계신가요? 이거는 뭐 존중합니다만 각질 제거가 지나치게 안되면 탈락되지 못한 각질들이 모공을 막으면서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이런 각질 제거 토너를 사용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이 바하 성분이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인데 바하 성분 자체에 대한 민감도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얘를 이틀에 한번 사용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고 빈도를 점점 늘려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이 제품 한 3주 동안 테스트 해보면서 하루에 한 번 아침마다 사용을 해줬는데 크게 뭐 자극되는 거 없이 잘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개인적으로 저는 얘가 사용감 측면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내추럴 AC 컨트롤 에센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어성초 추출물이 90%가 함유된 그런 제품이에요. 사실 어성초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드름 피부 포함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정말 호불호 없이 효과를 보시는 게 어성초거든요. 그리고 얘가 제가 사용감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성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피부 타입 관계없이 다들 좋아하실 만한 가볍게 싹 흡수되는 그런 수분 젤 형태의 제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짰을 때부터 쿨링감이 굉장히 느껴지고 끈적임 없이 싹 흡수되기 때문에 뭔가 막 끈적거리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정말 부담없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제형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티트리 성분이 여러분 여드름 케어에 있어서 사실 되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아온 성분 중 하나인데 이게 티트리가 안 맞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이 제품을 어성초로 한번 다스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AC 컨트롤 센텔라 세럼이에요. 트러블 진정 뿐만 아니라 흔적 케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은데 이게 그 세럼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약간 반투명한 이런 제형이라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 제형이 뭔가 끈적일 거 같고 무거울 거 같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정말 얘도 되게 산뜻한 마무리감의 제품이라서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게다가 여기 들어간 유효성분들이 티트리랑 병풀 추출물이에요. 근데 그 유효성분들이 분말 형태로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름을 조금 잡아주는 느낌까지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관심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럼이라는 이름 때문에 유분감은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AC 컨트롤 스팟 크림 스팟 크림이 또 있습니다. 이 앞에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제품은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스팟 크림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난 국소부위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조금 더 고농축의 제품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이 센탈라 세럼 이 제품을 조금 더 고농축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게다가 여기에 트러블 관리에 도움을 주는 로즈힙 오일이 또 들어있는데 로즈힙 오일? 오일이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즈힙 오일 같은 경우는 트러블 피부이신 분들도 되게 잘 쓰는 진정 효과가 있는 그런 오일이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를 또 테스트 해볼 기회가 확실히 있었어요. 제가 술먹고 메이크업 안 주고 하루 자는 바람에 다음날 트러블이 바로 빡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 부위에 이틀 동안 딱 사용을 해줬어요. 근데 확실히 조금 그 부위에 트러블이 잠잠해진 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런 스팟 제품치고 용량이 30ml나 돼요. 웬만한 얼굴에 바르는 에센스나 세럼 제품이 보통 한 30ml 하는데 여기는 에센스나 세럼을 100ml 때려버리고 스팟을 30ml 이렇게 딱 줘버린다. 정말 굉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스팟성 제품은 여러분 제가 인스타에 스킨케어 영상 최근에 하나 올렸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런 제품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쓰시는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기 바로 전에 써주시되 조금 흡수를 충분히 시켜서 사용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4개 제품을 보여드려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긴 봤는데 그래서 뭘 써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좀 기본이 되는 제품은 에센스랑 세럼 이렇게 두 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얘네가 일단 용량이 굉장히 풍족하고 유효성분도 되게 빵빵하게 들어있는데다가 얼굴 전체에 바르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조금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고 나는 이제 좀 각질 제거를 슬슬 할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바하 토너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스팟스팟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 스팟크림 요거를 한번 또 추가적으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4개 중에 써보고 싶은 거 골라가지고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되는데 또 이거 댓글로 하면은 뭐다? 이벤트 검색해서 들어오신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별로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네이버 카페 통해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공지 게시판에 가시면 여러분 이거 이벤트 글이 있을 거예요. 영상 다시 좀 천천히 보시고 원하는 제품 하나 골라서 더보기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적혀있는 날짜까지 응모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진짜 좀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벤트도 좀 요청을 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샤드 내추럴 AC 컨트롤 라인 보여드려봤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 제품뿐만 아니라 여드름에 좋다고 하는 화장품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는 사항들 말씀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첫째 아무리 주의성분 빵이라고 해도 여드름이 좀 많다 난 민감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뭐에 반응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턱에 제품 먼저 좀 소량 테스트 해보시고 이상이 없는지 보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둘째로 요런 여드름 기초 제품들은 지성 피부 타겟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습감이 빵빵한 그런 제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지성이거나 아니면 뭐 계절이 여름이거나 여러분 상관 없겠지만 조금 요런 거만 발랐을 때 건조함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좀 로션이나 수분크림 같은 거는 추가로 좀 챙겨서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스완 현실남자 뷰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뭐 스킨케어,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관리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